야 꼬마야 여기 낙서하고 그래 지하철이니 공책이야? 죽을래? 왼쪽 발로 넘어가거나 금을 밟으면 내가 이긴거고 오른쪽 발로 금을 밟거나 넘어가면 니가 이긴거야? 벌칙이 뭐야? 글쎄 뽀뽀? 진짜 야 죽을래? 아 니가 총애해 음 때리기로 하자 또 때리기야? 이기면 되잖아 알았어 야 이거 좀 불공평한거야 난 여자니까 딱이로 할게 안돼 그럼 나도 딱이로 할거에요 난 여자잖아 남녀는 평등한거야 좋아 그럼 나도 딱이 나도 딱이 대신에 너 여자로 가치면 죽어 너 꼭 이기면 나도 딱이 때려 알겠지? 알았어 알았어 넌 다 그냥 손가락 좋아 그게 더 공평한거지? 어? 어? 봤지? 봤지? 너 아까 지나면 사람 이걸로 밟은거 봤지? 나 눈깐거 있었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온다고 물었잖아 이쪽에서 하는건 줄 알았잖아 아 몰라 몰라 야 온다 온다 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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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받고 고 잎아 너 하늘이 왜 파란 줄 알아? 내가 불은 뜨겁길 원하니까 뜨거운 거야. 너 한국에 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 줄 알아? 너 예수야. 그치.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뭔 줄 알아? 내가 먼저 태웠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 태어날 수가 없냐? 너 예수님 탄생을 대기한단 말이야? 너 불이 왜 뜨거운지를 알아? 너무 이놈어. 네. 여기! 근데 저게. 멀리 걸음 missions을 이용해 여기다. tet참이 alleen 말 Guid fastest Amendment 나는 울림 인심을 돋아 Awareness 지금 양수 양수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곳 안쪽으로 응 윙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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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랩 랩파 가 나 이 편에 Hannity 내 눈을 볼 수 있을까요? 네 눈 감고 나는 눈 감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온다고 물었잖아 이쪽에서는 총 3명 처음으로 총 4명 총 3명 총 4명 총 4명 총 4명 총 4명 총 5명 총 5명 총 4명 총 5명 아 아 권출 족해서 하는 권출 뭐랬죠 왼쪽 발로 금을 밟거나 넘어가면 내가 이거고 오른쪽 발로 밟거나 넘어가면 니가 이긴거야 벌칙이 뭐야 아 됐어 뽀뽀해 뽀뽀? 나 죽을래? 니가 정해 때리기로 하자 또 때리기야 야 이기면 되잖아 알았어 온다 야 이거 좀 불공평한거 같아 난 여자니까 따기로 하네 안돼 난 따기로 할거야 난 따기로 할거야 난 따기로 할거야 너 여자잖아 남녀는 평등한거야 좋아 그럼 너도 따기 나도 따기 너 대신에 여자라고 봐주면 죽어 너 꼭 나는 따기 때려 따기 안되면 너 나한테 누가 한거지 어? 어? 봤지? 너 아까 지나간 사람이 왼발로 밟은거 봤지? 봤지? 아 나도 갖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온다고 몰랐잖아 이쪽에서 하는건지 알았잖아 몰라 몰라 야 온다 온다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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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왼발 때려야돼 때려야돼 너 하늘이 외발을 위해서야 내가 하늘은 파랗길 원하니까 파란거야 알겠어? 너 불이 왜 뜨거운줄 알아? 너 한국에 봄여름 가을겨울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너를 위해서야 그렇지 니가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알아? 나를 위해서야 야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 태어날 수가 있냐? 너 예배한단 말도 모르니? 예수님 탄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먼저 왔다 몰라? 알지 그러니까 돼 똑바로 돼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이씨 흑 쫄아 건 완벽해 예수님